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세상에 허무하고 낭망된 노래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오늘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일찍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성령의 밤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증하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빛으로 오늘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원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지친 심령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자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의뢰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의뢰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되어도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윤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의뢰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의뢰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의뢰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의뢰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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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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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없던 사람이든 그를 구하라 예수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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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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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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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음과금 내게 없으나 음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예인은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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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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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의 능력이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차에 박수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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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의 십자가 cant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바보 영생아 죽게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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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으로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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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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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하늘을 안보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나와 동의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쁘함으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성령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평방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질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빚은 교회를 위하여 단지 목사님과 홀로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은혜받을 시험을 우리를 위하여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성령의 맘으로 나왔다 하오니 모든 심령들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세범으로 통선하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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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다는 세상 아버지 성령의 맘으로 허락해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정도는 힘을 다하여 출국을 예배하는 시험들에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사모하고 아버지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경기지구는 시험을 빚도록 주장하여 주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름도 중급해 나와서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경전자가 치료되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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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치료되고 목대는 목대는 인에 경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제에 동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나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는 목사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많은 하느님의 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강제지며 한국교회 밀리를 선도하는 목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성경 출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가 전 강단을 뜨겁게 해놓을 수 있는 목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대는 경례 가운데 분들을 와주시옵시오 찬송하게 하시고 상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불같은 말씀과 방금의 말씀 말씀에 상모될 게 알려주시고 모든 심정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집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감사 목소리를 세우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님이여 거절할 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의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넘치고 통하여 해맞은 심정이 다 갈급함을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기도 또 은혜가 풍도록 날 듣고서 볼 수 있는 복된 시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님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마에 와주시는 신명을 지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방에 증명서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심게 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모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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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마에 와주시는 신명을 지대합니다 아버지님 주님께 성경의 방에 우리가 노력하셨다 하오니 모든 신명들과 모든 만두가 모든 아버지의 사모의 신명들이 오늘도 축복해 보도록 하셨다 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존귀하신 이름으로 성령의 밤 금요철야 1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축대 영광 찬양 찬양 할렐루야 존귀 영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이라 오 한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혼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이름 사랑을 받아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받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는가 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온둘과 온둘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오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누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누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를 원질된 사람인가 오 주 안감 나의 욕심이요 오 서 기쁜 나의 자심이요 왜 내가 이룬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오 오늘 나는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께 오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오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오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자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철야 1부 예배는 성령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말씀 이후 찬양과 기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응답과 은사가 넘쳐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철야 2부 예배는 성령의 밤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에드의 소식입니다 여호수와 중앙교구 김혜정 건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규태 성동님께서 72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3층 이후실이며 발인 예배는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여호수와 중앙교구 박진근 집사님의 장남 형국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1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초동 그라치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단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올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내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강남중앙침내교회 피영미 목사님께서 갈빈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강사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우리 교단의 기둥과 같은 중심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은혜에 더욱 감격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벌써 칼빈주의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원래 오영택 목사님이 저보고 네 번 하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셨는지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내년 2월달에 한 번 더 하게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칼빈주의가 교리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인데 오늘 네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 교리를 말씀을 드리고 남은 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칼빈이라는 이름을 들여넣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많은 그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회가 그 아나베티스트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 학자들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다 이 청교도의 후손이에요 청교도 후손인데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나베티스트 후손이다 칼빈이 아나베티스트를 많이 죽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좀 오해에 기인된 것이고 우리 침례교회의 조상들은 청교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청교도들이었고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장로교인이 아니고 유아세례를 부인하고 신자의 침례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해서 영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을 보게 되면 1600년대에 89년에 영국 런던에서 신앙고백서가 나왔는데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사실은 1648년 장로교회의 웨스트 민스터 고백서 하고 내용이 거의 95% 이상 똑같은 거예요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는 거의 신앙 내용이 같아요 단지 우리는 신자의 침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르고 또 장로교인들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제네바라고 하는 시의회의 통치자들하고 손을 잡고 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게 통치자를 의졸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 침례교회는 프리처치 자유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국가의 권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믿고 자유교회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관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관의 차이가 나고 교회관의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 이 웨스트 미스 컴패션하고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그런 면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칼빈주의가 우리 신앙고백의 근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고백서가 침례교단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역사상 가장 목회를 잘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어르신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 빼고는 스펄전 스펄전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이 그 성공회 앵글칸 철치 성공회가 국교인 그 본바탕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스무 살 때 단임 목사가 됐어요 스무 살 때 단임 목사 된 교회가 뉴 파크 스트릿 풀핏 뉴 파크 스트릿 철치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에요 오래된 교회인데 불과 교인이 뭐 백 명도 안 남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됐던 교회에 스무 살 짜리가 가가지고 불과 뭐 몇 달 만에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스무 살 짜리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그 만 명이 되는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에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예배당 말하자면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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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칼빈주의 오대결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이면서도 강력한 칼빈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장로교 목사들이 스펄전을 자기교단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처음부터 침례교고 끝까지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21세기에 보금적인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 조차도 칼빈주의를 멸시하는 목회자도 많고 멸시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역사상 존경받는 신학자들 그리고 또 경건한 목회자들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교리는 칼빈주의에요 이 칼빈주의는 그 기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또 어거스틴에게 있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에게 있고 칼빈이 그 교리를 어린 나이에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로 완성을 했다 27살 때 이 교리를 완성했어요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났는데 1536년에 스위스 바하젤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강요 를 출간을 할 때에 그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그 내용을 다 그 책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이 칼빈주의는 구원받고 구원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슨 공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요나서 2장 구절이에요 구원은 여호와 깨로 말미암 나이다 The salvation is of the Lord 구원이 여호와 깨로 말미암 나이다 이것이 칼빈주의를 요약한 간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포인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이 알미니오스주의하고 칼빈주의는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따르게 되면 성령은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자 노력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저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저항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뿐이고 죄인들 가운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인들이 스스로 믿기 전에는 아무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리스도에게 간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이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성령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하고자 역사에도 죄인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저항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구원하시고자 해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의지가 저항을 하게 되면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의지가 인간 죄인들의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의지보다 인간의 의지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고 성령을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마음 밖에 서서 두들기기만 하는 거예요 두들기만 하는데 문 열어야 들어가고 안 열면 못 들어가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다가 또 비가 오면 비 맞고 약간 불쌍한 예수님이에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또 문 안 열어주면 또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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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능한 예수님이고 약간 불쌍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미니우스 주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걸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소명이에요 external calling 외적인 소명 혹은 이것을 일반적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general calling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설교자 혹은 사람 전도자가 사람들의 귀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신 구주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귀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소명은 그 대상을 가리질 않아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누가 택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소명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general calling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소명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이 있을 때는 아 안 믿습니다 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입니다마는 이런 외적인 소명에 반응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소명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 택자들 영혼 속에 역사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적 소명 그러니까 내적 소명 인터널 컬링 내적인 소명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돼요 해서 그런 효과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해서 이것을 유효적 소명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효적 소명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유효적 소명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성부의 택한자들에게 영원의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택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저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크게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러니까 왜 조그맣게 하냐 그러지 마세요 크게 낼 수가 지금 없으니까요 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의 차이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빌리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의 사건이에요 빌리포 마케도니아 첫 성 유럽의 첫 성이죠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으로 전화하려고 했는데 꿈에 부르심을 받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하는 바람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리포예요 빌리포인데 이 빌리포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가 보니까 역시 여자들 많이 모인 데가 팔레트 아닙니까? 강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여자들이 앉아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다 듣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바울의 말을 청정하고 듣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 루디아 루디아 두아디라 성의 옷감 장사 옷감인데 붉은색 옷감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고 그 사람만 믿게 됐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귀로 듣긴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진실로 믿어서 사도바울을 자기 집에서 유학해하고 대접을 해주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집을 본부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강가에 앉아 있었던 여러 여자들은 뭘 받은 거냐면 일반적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일반적 소명을 받은 거고 오직 루디아만이 내적인 소명 유효적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만이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 성령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누가 성령의 역사를 좌절하겠어요 성령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누가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고 싫다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할 수가 없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입니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보금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고요 성령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신성을 빼앗고 성령을 상당히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이론이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는 성령의 신성을 높이는 성령의 능력을 높이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칼빈주의는 고도의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네 번째 교리는 앞에 있는 세 번째 교리의 자연적인 결론이에요 자연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그냥 교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네 개는 믿고 한 개는 안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네 개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섯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믿고 몇 가지는 안 믿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하나도 안 믿고 그런 것입니다 왜 이 교리가 고도로 시스테메틱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주의의 첫 번째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하죠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보살님이 튀면 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뭐 스님들 만나도 해탈했느냐고 물어보면 해탈했다는 스님 한 명도 못 봤어요 해탈했다는 스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요새 스님들이 또 보면은 그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설교도 많이 듣고 텔레비전 설교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뭐 기독교 용어 다 알고 있어요 뭐 십자가도 알고 있고 할렐루야도 알고 다 알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산 중턱에 있고 절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를 자꾸 들어가지고 십자가도 알고 할렐루야도 알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도 찬송가를 크게 틀으니까 주지스님이 맨 밑에 있는 그 땡중 보고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마이크 좀 적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땡중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제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말단 중이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러시느냐고 목사님이 스피커를 줄여주더래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내 말을 듣고 줄여줬습니다 하고 주지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주지스님이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이 용어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요 기독교의 칼빈주의 제1교리가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탈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보살이 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불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인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 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실전적인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가지고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뭐 교회는 못하러 나오겠어요 자기가 구원하지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지 예수님은 왜 필요하고 목사들은 왜 필요하고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안 되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이게 첫 번째 교리인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 이 진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존재가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시신이 무덤을 박차고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교리죠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 아담의 후손들 다 타락했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을 다 지옥 보내나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국 보내나 그것도 아니고 다 지옥 보내나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나 일부는 천국 보내고 일부는 지옥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악오의 하나님이 일부만 천국 보내시나 그러면 다 보내셔야 되나요 그럼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야 옵션이 다 천국 보내시거나 다 지옥 보내시거나 아니면 일부는 천국 보내고 일부는 지옥 보내시거나 셋 중간에 하나죠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천국 가서 솔직히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저런 화상은 세상에서도 보기 싫은데 천국까지 가서 또 만나나 이런 화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구원하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다 지옥 보내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일부는 구원하셔 천국까지 가시고 일부는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것은 이미 인간은요 다 지옥을 가야 마땅한 존재예요 지옥을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던 일부를 구원하시던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는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구원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일부를 선택을 하신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어떤 분의 예정만 나면 막 승질래 선택 나면 막 승질래는데 왜 내 나 몰라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그럼 뭐 선택도 안 하시고 구원하십니까 근데 인간이 그 택함을 받는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입장으로 보면 자기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게 칼빈주의 두 번째 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 주셔야 돼요 갚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염소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마태봉 1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신데 누구를 구원하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His people 자기 백성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해서 이 성부에 택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고 불택자가 아니라 택자라고 하고 나쁜 고기가 아니라 좋은 고기라고 하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기라고 하고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성자의 속죄는 택자를 위한 속죄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질 않아요 말틴 루터나 잔 칼빈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제한속죄를 믿는 거예요 일반 속죄를 믿지 않고 제한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게 구원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그냥 택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거 그걸로 구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택자들을 소명으로 부르시고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시고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회귀하고 예수 믿게 하시면 그때의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은 성령의 내적 소명 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속죄하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성령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100%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이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부가 택하신 것도 무의미한 일이고요 성자가 속죄하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회귀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회귀하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거듭납니까? 아니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회귀하고 예수 믿게 됩니까? 사람이 회귀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 1번 2번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이 회귀하고 예수 믿게 된다 2번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손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건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데 살아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살아나기 전에는 내가 회귀한다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순서상으로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먼저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사람들은 회귀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하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아하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 이것을 거듭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누구를 거듭나게 하나 모든 사람을 다 거듭나게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신 사람들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에 사람들의 원치 않는 걸 강요한다는 얘기인가 성령은 강요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사람들은 즐거이 예수를 믿게 되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음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요 귀가 좀 잘못됐나 봐 잘 안 들리니까 모니터음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뭐 강요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아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만한 의지와 능력과 지식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기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택자들은 저항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택자들은 다 즐겁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가 많이 있나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로 3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이놈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미시아거든 밝히 말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벌써 수십 번 밝히 얘기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너희는 염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르게 되느니라 내가 너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택한 받은 자죠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꾸자꾸 묵상해 보세요 아하 이게 어떤 말씀인가 죄인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택하여 성자에게 주신 자들은 모두 다 주님께로 오게 되고 결코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4자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성부께서 이끌어 성자에게 오게 하시는 사람은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내게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된다 뭐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예수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께로 오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유효적 소명이에요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워낙 확실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일은 예언적 과거라는 시제를 써요 과거 시제를 써갖고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시느니라 이 순서가 깎으러 들 수도 없고요 이 고리가 끊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너희를 불러 부르는 거죠 불러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성령이 부르시면요 그 결과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도 결정적인 증거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보금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순서가 있잖아요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보금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금으로 부르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택한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오래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보금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 믿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쁜 사람 됐어요 아 그런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지금도 뭐 그렇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예수 믿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거듭나고 변화되기 때문에요 성령의 대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이 거칠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사기도 잘 치고 또 목사 욕도 잘하고 목사 욕도 잘해 제가 한 번은 미국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더니 애들이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말 잘 못하는 영어만 애들인데 아빠 목사 새끼 왔어 왜 그러냐면 자기들 부부가 얘기할 때 항상 목사 새끼 목사 새끼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는 새끼구나 이러고 아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인가 난 좀 의심스럽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하며 살게 되고요 찬송을 부르고 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살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그 전도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요 헌금 조금 하면서 그냥 있는강 없는강 다 내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하면서 뭐 목사님 여기다 썼느니 저기다 썼느니 뭐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거듭남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마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야 그거 기적이지 더 큰 기적이죠 예수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이고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28살 때 제가 공군 소위 때 공군 소위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술집 가서 술 처먹고 돌아다녔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교회 아무리 집회를 많이 가도 술집보다 적게 가 아무리 모든 집회 다 나가도 술집 갈 때보다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요 시간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 구라치지 말아요 뭘 시간이 없어요 술 먹는 시간은 진진하게 남고 교회 올 시간은 모자란다고요 내가 교회에다가 11절을 그렇게 해도 술값 낼 때보다 훨씬 돈이 남아 제가요 오죽하면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은 거 술빛 갚느라고 결혼식 때 축의금 들어온 거 우리 어머니 보고 술값 좀 갚어달라고 그래갖고 술값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은 아무나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은 인간이 뭐 나 좀 거듭나게 해보세요 나 좀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거듭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주권이고요 성령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는 믿고 어느 하나는 빼고 자기 맘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우서 1장 10절에도 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뭐냐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그런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즉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지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뭐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앉는 것은 그냥 아무라도 다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일반적인 반대의견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한례를 받지 못한 불택자들 불택자들은 외적인 부르심으로 아무리 불러도 거역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택자들도 성령이 불러도 거역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으로 부르고 아무리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에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스펄리오 목사님 설교에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스펄리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한 시간 늦게 갔대요 근데 늦게 갔대요 보니까 강대상에서 마귀가 딱 서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막 설교하고 있대요 마귀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마귀가 회귀하고 예수 믿으세요 마귀가 그래서 스펄리오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꿈 얘기에요 꿈 얘기 이상해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여보세요 당신이 마귀인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껄껄 웃으면서 나는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성령의 역사지 않고 고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맘대로 전합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막 듣지 않고 거스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불택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안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안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반드시 다 안되는 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듣고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한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듣는 사람은 안 믿어 근데 옆에서 곁다리로 이렇게 구경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훌륭한 교인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누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 많이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아 내가 전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요 또 전해봐요 또 전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다 이것은 불택자들이 불택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스릴 수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이 거스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또 이 교리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줄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변명거리를 줄 수가 있다 하는 반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명은 타당한 변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변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어떤 사람은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 이 손가락 자르면 총을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군대가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잘라가지고 아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어서 군대에 못 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옥 가요 안 가요 감옥 가요 자기 손가락 자르고 군대에 안 가는 놈은 순 나쁜 놈이라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귀가 안 들린다고 군의 가리 뭐 물어봐도 가만히 있고 뭐 엉뚱한 못 들은 척 하다가 아이고 면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갖다 걸려갖고 그냥 군대 끌려갔다는 그런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죠 그건 뭐 확인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으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회개를 해야 돼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고 또 능력이 없는 것을 본인이 초래했다 그런 경우는 더욱더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뭐 수십억 지고 아 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다고 책임이 면제됩니까 감옥 가야지 사람은요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이게 아무한테나 임하는 건 아니고 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는 사람이 나 거듭나기 싫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피 흘리시고 성령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일하신 그 영원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갖는 사람은 인간을 자꾸 높여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칼빈주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요 신앙생활에도 별 말도 없이 충성을 잘해요 별 말도 없이 근데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갖고서는 내가 알아서 믿었는데 내가 공헌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 얼굴을 자꾸 내고 겸손하지 않고 감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 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은혜를 알게 하고 신앙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져요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그저 별 말도 없이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위 개시의존 사색을 해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면 나는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요거는 내가 못 믿겠고 요거는 내가 믿겠고 자기가 믿으면 축복이고 안 믿으면 저기 손해지 성경이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IQ 몇이라고 성경하고 싸워요 세 자리인데 가운데 소수점 있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 은혜의 교리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보고 그래요 아 당신 고등갈빈주의냐 고등갈빈주의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자기가 알아서 구원 받을 테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게 고등갈빈주의죠 근데 나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는 1년에 몇 명 전도하냐 그러니까 몇 명 안 해 나보다 훨씬 안 해 너는 나보다 선교를 얼마나 더 하냐 우리 교회는 1년 선교비가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나는 10억 이상 선교를 하는데 너는 얼마나 하냐 그러면 100만 원도 안 해 너 100만 원도 안 하는 게 10억 하는 사람 보고 고등갈빈주의라 그러냐 너 내가 1년에 침례 주는 사람 말해서 수백 명인데 너 몇 명 줬냐 한 명도 안 줬어 너 한 명도 침례를 안 준 게 수백 명 침례 주는 사람 보고 전도 안 한다고 욕하면 되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는요 전도를 안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더하게 하죠 전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보험전도에서 한 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힐 날이 온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혼 속에는 보험이 한 번 떨어지면요 한 번 떨어지면 금방 열매를 맺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폭탄처럼 돼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 믿고 영접하실 특별한 하세요 영접 안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갖고 뭐 영접시키는 거 난 그것은 가짜 보험전도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빌리 그레안 목사님 스타일의 전도 방식은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당장 결단시켜요 당장 결단시켜가지고 물론 거기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된 권위가 아주 의심스러워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삶 가운데 보험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혼 속에는 보험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줘요 성부가 나를 택하셨구나 아유 얼마나 감사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성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시나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눈물이 나죠 그리고 성령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을 통해 가지고 일한 걸 내가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잃어버리고 지옥 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가 뭐냐면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 성도의 견인 퍼시비어런스 이게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더 오래 하려고 해도 오늘 그만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고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존재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셨나이까 주님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힘든 가운데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우수와 중원교구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한태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금요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밤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가을 받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우상은 없어지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시옵소서 온 성도가 매일 하늘비전 만나로 풍성한 은혜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간석 원로 목사님과 오영태 단위 목사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새 힘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는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험 보는 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우수와 중앙교구가 어린이로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헌금이온 발자국은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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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길어오는 것과 바람 부는 모습, 법을 내지 말고 꾸려놓지다 길을 거쳐 놓고 곳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실을 꾸릴 때에 맞이하게 할까 염려하고 시민에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나를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어둘이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둘이로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이 맛이 그때 주의 그 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신방감사원금 유재순 권사님 남편 최종대 집사님 암수술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신 분 감사합니다 단일 분당 교구의 박근동 장원님 또 여우수와 중앙교구의 헌금 찬양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성령의 밤입니다 성령의 밤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밤이다 그래서 성령의 밤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확 열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거절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 저녁에 그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쫙 나오시겠어요 우리 찬양팀들하고 같이 찬양할 것이고 저 뒤에서 이제 딱 감시감독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안 내보내도록 그렇게 문도 딱 걸어잠구고 막 그렇게 할까 그래요 우리 전도팀, 파라솔 전도팀들이 나가서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전도하시는지 그냥 이거 손에는 사탕 몇 개 하고 그 매실차 그 컵에다 매실차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러고 쭉 걸어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 매실차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낚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매실차 하나로 사람을 낚는다 쭉 걸어가서 결국은 전도 됐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있는 이 골목 저 파리바켓 있는 데까지 쭉 이 골목에서 전도를 하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골목에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늘비전교회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저거예요 교회가 있었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막 때로 쫙 몰려나가서 이 지역 전체가 하늘비전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전도 나간 분들이 다 놀라서 왔어요 이 지역에 하늘비전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주변에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때로 몰려오나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만 봤지 그 사람들이 하늘비전교회의 성도인 걸 모른 거예요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늘비전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잠잤던 거죠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 갔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번 주 딱 이틀 동안 그것도 하루에 한 시간 반 가서 보금을 전했는데 몇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았느냐 하면 전화번호 받은 사람만 51명을 받았어요 51명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도 14명이 했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가서 뭐 선물을 안긴 게 아니라 요만한 매실차 하나 들고 가서 얘기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성탄절 기가 막힌 행사 있으니까 오세요 하늘비전교회예요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오 저기 교회가 있었네 갈게요 놀러 갈게요 그래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그래서 받은 게 51명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놓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미 속죄해놓고 우리 보고 구원시키라고 보금을 두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나갔더니 그동안에 모르고 지나갔던 그렇게 많은데 51명이나 길에서 그냥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 중에 51명이 왔어요 그렇게 지금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파라솔에 앉아가지고 파라솔 봉 잡고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얼마나 놀라워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니까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자기 집 애도 있는데 둘인데 애들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저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만큼 떨어져 있다가 와가지고 파라솔 옆에서 고개 이렇게 숙이고 기도 받고 갔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나가면 합쳐서 한 시간만 한 시간만 두 번 하면 세 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51명이 전화번호를 줘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정말로 그동안에 부끄럽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 계시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를 못 간대요 우리는 전화면 부딪히고 가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오신 분들 이번에 그 파라솔 전도팀들이 나갔다가 오면서 막 이러고 와요 좋아서 목사님 너무너무 화이팅 화이팅 얼굴이 막 이만큼 밝아져가지고 매실차 한 장 가지고 사람을 낚아요 놀랍지요 중보 기도하신 분들도 기도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막 행복해서 얼굴이 확 펴졌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들을 수도 없이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던지 기도하던지 정말로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려면 동네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싸웠는데 교회 집사야 내 그 놈의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고 왜 눈을 그렇게 째려보냐고 그러고 왜 우리 애한테 그러느냐고 그러고 나가서 대판 싸워놓으니까 본인도 전도 안 하지만 전도끼를 막아요 그게 누가 그러느냐 교인이 그런데요 교인이 제발 싸우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요 왜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냐고 그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예요 싸우려면 일본 사람하고 싸워요 전 그렇게 싸움에 자신 있으면 총 들고 나가서 전방에서 근무를 하시든지 왜 교회의 전도끼를 막고 있느냐고 동네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싸워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울 것 같으면 본인이 나오지 말든지 절간에 가서 싸우세요 절간에 가서 복원사 가서 그 앞에서 여기다가 나 절 다님 이렇게 써놓고 싸우라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에레베터 타고 쫙 내려갈 때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그냥 항상 인상 좋게 야구르트 하나 사더라도 인상 좋게 전도는 못해도 웃을 수는 있잖아요 저 아줌마 왜 이렇게 인상 좋아 하늘 비전 교회 다닌대 아 그렇구나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사람이 인상이 좋아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좋잖아요 왜 싸워요 이익도 없으면서 어구 인상 납히세요 쫙 피고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작 어떻게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막 신앙으로 오늘 성령 천만하게 하나님께 역사해 줄 수 있도록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오늘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나가도록 할까 그래요 방언을 그래서 이천선 목사님이 옛날에 방언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대잖아요 방언 받은 사람 쫙 해갖고 따따따따따 방언하는 사람은 노란색 여기다 붙여주고 날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 이런 노란색이고 방언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하얀색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 빨간색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걸 좀 붙여가지고 그러고 다녀야 될까봐 그리고 가짜라면 너 가짜야 하고 딱 때려주고 하여간 어찌 됐든 오늘은 우리가 방언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은사가 뭐예요 그냥 주는 선물이래잖아요 무료로 주는 선물 그 무료로 주는 선물인데 왜 선물을 못 받느냐고요 있는 선물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면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 금요일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까 강의가 굉장히 그렇게 됐고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나올 때는 제정신으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제정신으로 이 밤에 여기 나와 있겠어요 누가 이끌어서 나왔어요 성령님 이끌어서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됐나 안 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나와 있다면 금요일날 여기 나왔다면 내 정신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 받게 해주니까 부른 거지 그럼 이왕이면 남들이 받는 성령의 은사를 받자고요 그래서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무슨 역사가 있느냐고요 따다다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니까 따다다 할지라도 마귀가 두려워 떨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자갈밭같이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생금단지 같은 보호물이 들어있다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왔으면 이왕 같은 시간을 드리고 같이 찬양하다 보면 사모하세요 찬송가 부르면서 일주일 동안 지쳤던 마음 미워하는 사람 찝찝한 거 싹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도록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막 갈아엎는 거예요 길작밭도 막 갈아엎고 돌밭도 돌멩이 다 꺼내버리고 그리고 가시동 꿀 있는 거 불로 태우듯이 성령의 불로 태우다 보면 내 속에 옥토가 돼서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다 입에서만 방언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알파를 가서 주말 수행에 가잖아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만 외쳐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쓰러져가지고 방언을 자기도 모르고 랄랄랄랄랄랄라고 방언이 터지고요 천국을 구경하고 와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울음이 터지면 울어도 되고 웃음이 터지면 웃어도 돼요 이왕이면 불을 좀 꺼줘요 찬송을 앞에서 여기만 불을 쫙 켜주고 그래서 앞에서 뜨겁게 찬송 인도할 때 그냥 따라서 찬송을 뜨겁게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본 시험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어깨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본 시험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축한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어깨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본 시험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축한 피로냐 육체의 육체의 정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우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축한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구주의 보혈 구주의 보혈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